새우 이게 뭐예요? 오징어 5,000원 만두도 5,000원이요? 만두도 5,000원이요? 네 어서오세요 오징어랑 어서오세요 오징어랑 이게 뭐지? 새우 새우랑 양파 크고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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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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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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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